안녕하세요 너네 진짜 일부러 졌니? 일부러 졌다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건 아니야? 진짜로? 아니 근데 실제로 내가 팀은 옛날부터 많았어 만나기 쉬는 팀이 많아 만나기 쉬는 팀이 많아 일부러 졌고 그런 거 많이 있어 실제로 인터뷰때 얘기도 해 저희가 로파랑 지사형을 배려해서 일단 패자주로 내려왔습니다 진짜로 사전에 얘기가 된거냐 아니면 치고나서의 핑계냐를 뭘보는거지 진짜로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건 아니야? 아니 근데 이게 뭐 어차피 승부조작 이런건 아니니까 만약에 그렇든 한뜰 그건 아니라는거지 그러면? 승부조작은 아니에요 그리고 징크스는 요즘에 좀 잘 안보이더라 게임할때? 예전같지 않게 오토때는 엄청 잘 보여요 눈에 띄는데 원래 총잡이들이 여자 만나면 좀 아니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록이 뭐 그런게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라고 해야되나? 그 게임 내에서 딱 아 얘가 진짜 이건 얘 때문에 이겼다 하는 그런 느낌이 오토클래시 때만큼은 좀 안보이는 느낌? 하하하하 너가 이게 딱 가지고 로파랑 너랑 가지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 게임 내에서 팍! 한번 딱 집중해주는 느낌이 물론 한경기밖에 못봐서 모르겠지만 좀 약간 줄어든거 같아 저방경인데요? 어 멘탈이 좀 많이 깨졌고 혹시 심적인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은 게임을 그만하고 싶다거나 아니요 슬럼프라거나 아 그런건 아냐? 오늘 기대할게 네 하하하하하 하하하하